하빈이 말이에요. 하빈이가 와. 김백원 그 아이가 네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? 이 회사에서 쫓아내야 돼요. 그 재단 설립도 무산시켜야 하고. 하빈이 친딸 아니래. 근데 그걸 다 네 아빠가 기획한 거래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나한테 맡겨줘. 너 때문에 나까지 위험에 빠지게 됐어. 네가 죽어야겠다. 어쩐 일이야? 잘 돼가고 있지?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동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김백원 팀장 책임이라니요? 그게 사실이요?